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골프 나왔습니다 에휴 귀여워라 애기 에휴 인형같아 골프장에도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구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걸렸어 걸렸어 죽었어 다시 구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이곳은 센티포인트에 있는 프라이벳 골프장이에요 친구가 멤버십이 있어서 저희들은 오늘 게스트로 왔습니다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어서요 골프는 뒷전이고 단풍 구경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옼 푸샷 할머니들이 장난이 심하죠? 내꺼 아깐게 올라갔나 봐 여기서는 곰을 몇 개씩이나 저풀 속에 빠뜨렸어요 이곳은 너무 예뻐서 골프 안 치고 걷고 싶은 길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골프 치다 말고 하늘도 뛰고 하다보니 해가 니어 니어 지어갑니다 오늘도 명랑 골프였습니다 여기는 봄인 줄 알고 또 편나봐요 저기는 다풍이 있네 이 길은 컴색 팟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예뻐요 계속 가고 싶은 거 있죠 한쪽에는 바다 그리고 넓은 푸른 벌판이 있어서 평지라서 걷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어른들과 친구들 함께 산책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LED 너의 끝을 보내는 은하 마지막을ём에서 도토리버거 바다 따로 하지마 거짓말 가져가 시원한 거 어둠다 이게 나비가 된다고? 그러게 아멘 아멘 응 함로윈 장식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또 다른 샵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팔고 또 길거리 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20년 지기 친구들 모임입니다. 조그맣게 침묵기도 했는데 오늘 순서를 보고 뽑기도 했어요. 저는 공료들로 이제 홀등이래요. 오늘은 대구 스테이크 입니다. 와, 저게 잘 어울려. 왜 이렇게 서서? 왜 이렇게 서서. 왜 이렇게 서서?